그림 가와 나는 결핵과 독감의 병원체를 순서없이 나타낸 겁니다. 우리 결핵은 세균이죠. 결핵은 세균. 세균은 원핵세포, 핵막은 없지만 실제로 핵산도 있고 그 다음 물질대사도 하는 효소도 있고 스스로 물질대사도 하고 그렇죠. 이런 게 세균, 결핵균 이거고요. 독감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입니다. 뭐 DNA가 있냐 RNA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전물질인 핵산은 있고요. 그 다음 단백질 껍질로만 되어 있고 스스로 물질대사 같은 건 못하는 이런 게 바이러스입니다. 물론 돌연변이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자 여기 하나는 결핵균 하나는 독감 바이러스인데 대놓고 여기다 세포막이라고 써놨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모양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. 얘가 결핵균이고요. 그 다음 얘가 독감 바이러스입니다.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거든요. 자, 가는 독감의 병원체입니다. 네. 나는 스스로 물질대사를 하지 못합니다. 아니요.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을 갖습니다.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된 껍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일반 세포로 되어 있는 세균 같은 친구들은 효소 이런 것도 단백질이에요. 그래서 단백질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. 답은 ㄱ, ㄷ, 3번입니다.